귀여운 거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.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cri keeps 저 새남자라서 안 되는 거인거요. الط 예쁘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, 다위나님처럼 예쁘게 준비 시작 예쁜 게 어떤 거예요? 진짜 궁금해요 예쁜 거예요? 한번 보여드릴까요? 박슬기 씨, 신발 좀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, 황보 언니 오랜만에 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저기 잘하는 거예요? 그냥 좀 이렇게 얌전하게 인사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, 황보입니다 그럼 내가 말하세요, 언니 박슬기야, 저를 해봐요 박슬기야, 언니 언니 한 번만 해줘요, 나 이상해지잖아요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, 어떻게 못 듣는 거예요? 우리 요즘 오락프로그램에서 연화남들에게 인기가 좋으신데 혹시 연화남을 사귀어 본 적은 있으신지? 사귀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황보실이 거짓말하네요 아니요, 없어요, 있을 것 같아요? 네 그래요? 없어요, 근데 혹시 사귈 의향은 있는지? 아, 너무 많아요 황보시는 본인만의 어떤 애교 이런 거 혹시 있어요? 음, 귀엽네요, 그게 애교군요 애교네요, 애교네요 애교네요, 애교네요 애교네요, 애교네요 애교네요,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요? 응 조금만 한 번 그냥 가끔가다 장난을 이래요 내가 바라는 첫 번째 나를 위성으로 보지 않길 음, 들어줄게요,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줄게요 들어줄게요,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나를 여자로도 보지 않길 어, 들어줄게요,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줍니다,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바라는 세 번째는 나와 결혼하자 말하지 아, 나... 아... 가수가 왜 이래, 노래가 지금 어? 입증크해, 입증크! 입증크! 입증크하네 숨도 안 맞아, 숨도 안 맞아, 그냥 입증크해, 나같이 입증크해, 나같이 입증크해 자기야, 빨리 와 박중규 씨, 너 요, 보 예 예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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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요, 보 황보야 우리 박중규 씨에게 자, 시작 난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니가 있는 그곳 어딘지 그냥 내가 갈까요? 아... 그냥 황보수 맥률이에요 내가 갈까요? 내가 미쳤나 봐 아니, 보 기다려 보 내가 금방 갈게 예 예 자, 했지?